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경제적 자인으로 이끌어드릴 부동산 멘토 북승주입니다. 서울구평이 11억을 훌쩍 넘기고 있죠. 분양가가 지금 거침없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브레이크가 고장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도 분양가가 계속 오를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치솟는 분양가의 현 주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먼저 디지털타임스의 뉴스 먼저 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브레이크 고장난 분양가 서울구평이 11억을 훌쩍 넘었다. 그리고 1년 새 24% 정도 이렇게 올랐다. 이런데 기본적으로 분양가는 서울과 지방이 양극화가 심화된 건 맞는 것 같아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은 그런 분양가도 많이 있고 반면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분양가가 높게 책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평균 가격 그 지역 내 평균 가격을 계속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면서 양파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는 책정된 분양가 같은 경우에도 미분양이 나다 보니까 계속해서 마피가 되고 가격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심지어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악성미분양 그런 물건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도권 서울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특히 입지좋은 분양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세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그 이후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말 기준입니다. 허그가 발표한 민간아파트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을 보면 서울은 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격이 1,149만 8천원으로 작년 대비 약간 23.91% 정도 상승을 했고요.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좀 밑으로 내려가면 수도권은 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격이 7,773,000원으로 작년 대비해서 18% 정도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서울에 가까울수록 상승폭이 좀 컸고요.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상승폭이 좀 줄어드는 이런 어떤 양극화된 모습이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분양가가 고흥행진하는 이유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언론에서 여러분들은 많이 이야기 들었을 겁니다. 자 공사비가 상승한다. 근데 기본적으로 공사비가 상승한 이유가 뭐예요? 시점으로 놓고 본다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가 전쟁을 시작했던 시점부터 사실 이제 공급적인 악재가 시작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기름값이 이렇게 상승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원자재값도 상승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물가가 상승하면서 인건비도 상승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됐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지금 공사비가 상승이 됐고 공사비가 상승이 됐으면 시공사 입장에서는 이거를 누구한테 그쵸? 조합층한테 이제 부담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왜? 공사비가 이렇게 상승하는데 이 이상의 공사비가 상승한 만큼의 너희들이 분담을 즉 자금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공사가 될 수가 없다. 그럼 어쩔 수 없이 분담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돼서 늘어나게 되는 거고 그 분담금이 늘어나는 것이 또 조합층 입장에서는 손해를 볼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게 그대로 분양가에 반응이 되면서 분양가격이 상승하는 이런 어떤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이어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공급이 부족하다는 말 역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쵸? 근데 이 공급 부족이 지금 현재 추세를 놓고 봤을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더 인허가 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현재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작년 역시도 전반적인 인허가 물량이라는 부분이 그 전에 통계한 이래로 가장 적은 인허가 물량이거든요. 근데 작년보다 더 적은 인허가 물량이 올해 책정이 된다고 한다면 보통 이게 4년에서 5년 뒤 물론 인허가 물량이 그대로 착공되고 그들고 입주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는 상황 그리고 어떤 재정적인 상황이 좋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 계획이 전보다 틀어지거나 수정될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물량도 적은데 인허 물량도 적은데 기본적인 이런 어떤 건설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것을 감안을 한다 한다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공급의 감소량이 굉장히 극심하지 않을까 그게 언제? 4, 5년 뒤에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러면 기본적으로 28년 이때 전후를 포함해서 공급 물량이 굉장히 입주물량이 극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체감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저는 한 내년 하반기부터 조금씩 체감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2025년도 정도 됐을 경우에는 수급 불균형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와닿는 정도가 굉장히 커지게 느껴지지 않을까 그게 분명히 기본적으로 임대 시장의 불안부터 나타나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게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전세나 월세 가격이 계속 높아진다라고 보면 결과적으로 이게 입주물량이 끊기는 것에 대한 역습이 시작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공급이 부족해 하지만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입지 좋은 곳에 분양되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전부 다 몰릴 수밖에 없어요. 왜? 다른 데는 사고 싶어도 일단은 들어오는 물량이 없어요. 근데 입지 좋은 곳은 더더욱 물량이 없어. 그래서 입지 좋은 곳에 분양을 받기 위해서 내지 신축 물건을 사기 위해서 저는 분명히 쟁탈전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어요. 따라서 분양이 된 이후에도 플러스 프리미엄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분양가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또 앞으로 상승 내지 급등할 수 있겠느냐 저는 급등뿐만 아니라 계속 가속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는 시장을 보고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최근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를 좀 지연하겠다. 지금 이 전문가들이 예상했는데 그렇게 모아주고 있는 상황이고 기본적으로 일단 인플레이션이 계속 둔화가 되고 있지만 그 정점을 못 줍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계속해서 세계 경제가 불안하면서 또 전쟁이 좀 더 많아지고 그걸로 인해서 물가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아니면 유가라든지 이런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기준금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간다는 겁니다. 자 기준금리가 인하가 지행되면 지연될수록 부동산 시장의 회복 속도 내지 회복 기간이 좀 더 앞당겨지는 것이 아니라 딜레이 되는 거고요. 딜레이 된다고 한다면 분양은 누가 해요? 건설사가 하죠. 근데 건설사는 민간 분양 하지 않습니까? 그럼 민간 분양은 부동산 시장이 좋아야지 분양하고 나서 이득이 더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분양 시장이 좋아질 수 있는 시그널이 기속해서 딜레이가 된다고 한다면 그만큼 분양에 대한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몇 안 되는 분양가는 가격이 굉장히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왜? 수급이 그만큼 불안해지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이란 중동 전쟁도 지금 거의 가시권에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지금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를 현재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걱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전면적까지 나타납니다.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란 건 사실 예측할 수 없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 중동전쟁의 사막 이걸로 보고 있거든요. 왜? 우리가 올해 초만 하더라도요. 우리나라만 놓고 봤을 때 경제 회복 속도가 작년보다 좀 더 빨라질 거고 따라서 경제 성장률도 2% 중반대로 잡아놓은 상황이고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 넘어가기 전에도 있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놓은 상황인데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또 딱 나타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지금 같이 요동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면서 이게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것이 우리나라 경제 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같이 연세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지금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들이 전부 다 부동산의 악재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이런 것들로 해서 원자재값을 포함해서 인건비 이런 것들이 더 상승할 수 있고 따라서 결과적으로 또 공사비가 지금과 더 급등할 수가 있고 또 공사비가 급등하다 보면 분양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무언가에 스톱업이 걸려야 되는 건데 이 브레이크가 없는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이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분양가가 상승하는 것은 경제 상황이 좋으면서 상승하는 것이 맞는 건데 이건 수급 불균형에 따른 비정상적인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분양가가 상승하게 되면 재고 아파트에 대해서 가격이 더 떨어져야 되는 건데 떨어지지 못하고 이걸 잡는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분양가가격과 재고 아파트의 가격 차이가 너무 커 버리면 이제 양극화로 인해서 얘는 얘들 나름대로의 하나의 니가 행성되는 거고 재고 아파트는 재고 아파트 나름대로의 니가 생기면서 얘는 올라가고 얘는 멈춰있는 내지 얘는 오히려 또 하락할 수 있는 이런 양극화의 상황이 굉장히 심화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계속해서 지금 공급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내가 살 집이 다 낡아지고 있고 근데 새롭게 들어오는 신축 집은 적다보니까 돈 있는 사람으로 한다면 그 셋이서 살고 싶어 하겠죠. 일단은 돈 있는 사람들 그쪽으로 다 몰릴 거야 신축 쪽으로 다. 특히 그 단지가 입적 가치가 크다라고 한다면 그쪽으로 다 몰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상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수요가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증가할 거고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상승하면 또 가격 상승 때문에 또 수요가 더 증가하겠죠.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근데 근본 이유가 뭐겠어요. 분양가가 상승하는 긍정적인 이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가 성장을 하면서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물가를 내가 받쳐줄 수 있는 상황에서 가격이 상승했을 경우에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는 이런 수급 불균형에 의해 상승했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이게 뭘로? 거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거품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 거품이 거품이라고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자금이 있는 사람들끼리 거래가 되면서 그 가격을 붙여버린 이런 상황이 발생해버리면 그건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배억대가 넘어가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연예인들 어디 뭐 살고 있다 그런 아파트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하락장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매물 자체가 없기 때문에. 반면에 가격이 상승이 하락장이냐 이거는 그들은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 시장하고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거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란한 겁니다. 특히 수도권 지방에 가면 갈수록 이런 거품이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 강남 그리고 갈대가 굉장히 높은 그들만의 리그가 형성되어 있는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굳혀지면서 결과적으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암울한 시기입니다. 사실 암울한 시기이고 비정상적인 상황이고요. 근데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누군가는 또 이런 위기를 기회로 찾을 수가 있고요. 누군가는 이거를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엄청난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분양 받으려고 하는 그 물건에 대한 가치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될 시점이지 않을까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